LG 트윈스의 야구로봇 럭키와 스타의 탄생 스토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럭키와 스타는 LG만의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탄생되었습니다 먼저 럭키와 스타에게 LG 트윈스의 이야기가 입력되어집니다 여러가지 테스트를 마친 럭키와 스타가 LG 챔피언스 파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야구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체 총리의 연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체의 연결을 시작합니다 우선을 플레이하기 위해 한국시리즈 7차전 9회 초 1대1 동점 상황 LG 트윙스는 무사 만루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아! 잠실구장으로부터 SOS 사인이 왔습니다 LG 트윙스의 럭키와 스타가 이곳 잠실야구장에 도착했습니다 모물푼 스타 3구째 타자 헛스윙! 첫 번째 타자를 가볍게 삼진으로 처리합니다 원아웃! 두 번째 타자 치고 아! 어느새 공을 잡고 투어! 이번엔 공을 1루로 쓰려! 더블플레이 대단합니다 1인 종료 LG 트윙스가 위기를 무사히 넘깁니다 LG 트윙스의 9회 말 공격 5개는 포수로 들어왔던 럭키가 들어섭니다 투수 초구 럭키 쳤습니다 공은 멀리 멀리 담장을 넘어 경기장 밖으로 날아갑니다 끝내기 홈롬! LG 트윙스의 승리입니다 LG 트윙스가 럭키와 스타의 엄청난 활약으로 한국 시리즈 7차전 드라마를 씁니다 무적 LG의 우승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쌍둥이 럭키와 스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나오고 가 ADiel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